영봉주루님, 유명 선수들은 본인의 발에 맞춧가를 제작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코님, 천연가죽과 인조가죽과 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연가죽이 무조건 인조가죽보다 더 좋아요 유명 선수들이 발에 맞춰주는 것은 선수의 발 라스트를 해서, 라스트라는 것은 신발의 형태입니다 이 신발의 형태를 만들 때 나무로 만들어 있는 발 모양에 가죽을 덮어 씌운 다음에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레이트를 붙이는 거예요 축구화를 만드는 제작 과정은 그런데 이 축구화에 재단을 한 형태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펼치면 널찍하게 되겠죠 그 널찍하게 된 것을 라스트에 씌우는데 그냥 일반 제작하는 것은 제작용으로 나와 있는 일반 표준 라스트에다가 만드는 거고 선수들이 사용하는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라 개인의 발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있어요 라스트가 그 라스트에 가죽을 덮어 씌운 다음에 이 쏠을 붙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커스터마이징 선수들 받는 거에서 엄청난 뭔가 다른 거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라스트에 맞는데요 문제는 뭐냐 인조가죽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인조가죽 축구화를 이거를 예를 들어서 포그바한테 만들어 주죠 포그바한테 만들어 주는데 포그바의 발 모양을 그대로 만들었다고 쳐요 그리고 이 제품의 소재가 프라임 니트여서 일정한 신축선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거를 씌우면 포그바의 발 모양이 완벽하게 밀착이 될 것 같죠 물론 신발을 5mm 단위라는 모노 포인트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그 5mm 단위가 아니라 선수들 신발은 1mm 단위로 제작이 됩니다 1mm 단위 그러니까 선수들은 255 이런 게 아니라 254 오른발 왼발 257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방식이 거기서 이 인조가죽 축구화들은 어떤 형태라든지 물론 캥거릇도 못한 거 아닌데 제작 과정에서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압착을 시키는 밴드가 들어가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발에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있는 라스트의 형태를 개인의 신발의 라스트 발 모양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 열에 의해서 변형이 돼요 95도나 90도 이상 정도의 열을 쏘이게 되면 그러면 그 개인의 발의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TPU라는 게 소모 플라스틱 유해 폴리우레탄 유해 그 얘기는 뭐냐면 열의 반응을 해요 이 제품을 보면 여기가 우글쭈글해 있어요 왜 우글쭈글해 있냐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신발에 여기 구멍들이 뚫려 있어서 이게 김을 통과시키느냐 안 통과시키냐 투과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투과 안 됩니다 사기예요 여기 뭐지 뭐 있죠 이게 땀을 배출하니 어떠니 하는 소리들은 다 사기예요 그런 거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온도의 높은 온도에다가 갖다 댔더니 여기에 나이키 스워시 로고 있는 쪽에 어퍼가 형태가 바뀌었어요 열이 가해진 형태로 우그라들었어요 캥거루 가죽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덜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인주 가죽이 성형성이 더 잘 된다고 볼 수도 있죠 신발 제작할 때 손수들 거를 만들어 줄 때 그런 차이 났어요 문제는 이렇게 켜는 캥거루가 통이 오픈되어 있고 라스트를 씌우면 자유자재로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거는 그렇지가 못하게 돼요 어떤 게 더 편하냐 그건 각자가 판단할 문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